15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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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줄 견육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육식의 침소가 여섯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침소의 마지막 부정에 대한 겁니다 부정 여섯 가지 침소 가운데 마지막이 부정인데 부정은 네 가지가 있죠 그것이 전육식의 계단이 되는 그러한 그겁니다 부정은 후회와 수면과 부정이라는 그 네 가지는 후회를 하는 것 악자이라도 했죠 나쁜 일을 저질렀다가 후회를 하는 거다 또한 수면에 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가서는 찾음과 침이란 말은 찾는다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거나 어떠한 자기가 정신세계를 추구할 때 처음 거칠은 상태에서 찾아보는 것을 침이라고 합니다 찾는다고 침구한단 말이죠 차란 말은 찰핀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찰핀, 차라 그러니까 부정은 회하고 수면하고 침하고 살아 그런데 둘 다 다 둘이네 둘 다 둘이란 것은 모두가 둘이 모두 다 둘색이다 그 말이죠 이각이라고 되어있죠 이각이 본문에는 그게 둘 다 다 각각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넘겨보시면 이각이라고 나옵니다 찬패지 찬패지 끝으로 셋째 줄에 부정은 회와 면과 침과 사이니 이각이니라 둘 다 각각 둘색이다 그러니까 둘 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회와 면, 침과 사 그것들이 염과 침에 다 통한다 그 말이죠 저의 동강으로는 그리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이라고 할 때는 해면도 둘이고 침사도 둘 아니요? 그것들이 염과 정 두 가지에 다 통한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둘이죠. 이것도 둘이고 염과 정. 그러니까 둘 다 각각 둘이다. 염과 정. 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중생을 보내놓은 염이 되고 중생이 발심해서 수행을 할 때는 청정한 그런 성인의 법은 출세의 법은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염과 청정한 그 두 가지에 둘 다 다 통한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악을 저질렀으면 그건 염이 되고 그래서 후회를 가는 거고 후회를 해서 개과천선을 하면 그건 발심해서 청정한 데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염과 정 둘에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사도 의도가 공부하는 의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기도 침사는 있는데 그녀들이 하는 것은 그 침사가 정법은 침사가 못 되니까 그건 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세관법을 닦는 정법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침과 사는 그건 청정한 데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침과 사 그것 두 가지도 역시 염과 청, 오염과 청정한 두 가지에 다 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법은 회면도 둘이고 침사도 둘인데 그것이 염과 청 두 가지에 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둘 아니요? 이것도 둘이고. 그래서 번역을 둘 다, 둘이 다, 둘이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둘 다, 둘이 다가 말이죠. 둘이 다나, 둘이 되나 같은 거고. 이 각이를. 그래서 전육식이 여러 가지 신소에 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근본식에 의지하여 그건 육식이 함께 의지하는 육식 공의문을 말한 겁니다. 육식이 함께 의지하는 공의문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소의문이라고 여기는 침이 구의에서는 다섯 번째 소의문이라고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오죠. 의지 근본식 하여야 할 때 그 위에다가 다섯 번째 소의문이라고 했죠. 전육식이 전육식이 의지하는 법은 구의에 나와 있잖아요. 구의에 훨씬 구의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일단 2단, 3단쯤 가서 중간에 오소의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는 전육식이 의지하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전육식이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 그들이 의한 것은 전육식입니다. 전육식이 근본식에 의지하여. 근본식이라서는 재팔식입니다. 재팔식을 근본식이라 하기도 하고 안회화식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숙식이라 하기도 하고 집지식, 나타나식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들이란 말은 전육식이요. 전육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전육식이 근본은 재팔식이고 옆에다 재팔식이라고 적어놓고 적어놓은 것이 이 다음에 기억이 없어져도 다시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기억이 없는 것을 다시 찾아내면 그게 침이죠. 찾고서 더 세밀하게 더 잘 아는 생각을 깊이 깊이 하는 것이 그게 살아요. 아까 침사. 그들이 다 근본식에 의지하여. 근본식은 재팔식입니다. 오식이 2년 따라 나타나듯. 여기는 전오식을 말합니다. 전오식이 2년을 따라서 나타난다. 전오식은 가령 색경계가 나타나면 안식이 작용하고 성경계를 대할 때는 이식이 작용하고 향경계를 대할 때는 비식이 작용하고 해서 그게 다 2년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2년이 없으면 가령 볼 대상이 없으면 못 보죠. 지금 서울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서울이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 지금 있던 곳에 그쪽의 가족들의 말소리는 안 들리죠. 그건 2년이 멀어서 고막에, 청각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2년이 결핍된 거라요. 그러니까 전오식들이 전부 다 2년을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2년이 없으면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가 없죠. 깊은 잠에 들어도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서 신식까지입니다. 전오식. 오식은 전오식을 가리킵니다. 재료의식 앞에 다섯 가지 식인데 안식에서 신식까지를 오식이라고 합니다. 오식이 2년을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2년이라고 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안식은 구현생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아홉 가지 인연이 모여야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생식.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보면 자세히 성유식론에 나오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안식은 구현생식이고 또 그다음에 이식은 8년이고 자꾸 갈수록 뚫어져요. 안식이 제일 인연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보시려면 저 밑에 보시면 이 책에 20페이지 정도에 보면 대충은 나오죠. 이 책에는 20페이지에 나와 있고 직회에는 지금 41페이지에 나옵니다. 직회에는 41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전호식은 다 여러 가지 인연을 빌려야만 비로소 생기하고 현행할 수 있다. 직회 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찍어놨으니까 한 번씩 해야지 구현생식도 놓아두면 아 유용기물이 쓰지 않아요? 직회책에 유식 30송 직회책에 41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오식이 인연 따라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호식을 오전식이라고 했죠. 5가지 굴러서 생기는 그러한 식들은 다 여러 가지 인연을 빌려야만 인연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생기하여 현행함을 권하니 찾았습니까? 안식은 구현생이 되고 이식은 8년생이 되고 비설신 3식은 7년생이라 그래서 인연이 갖추면 함께 일어난 것이 걸릴 게 없고 함께 한몫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인연이 결핍이 될 때는 반드시 함께 생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혹은 갖추고 혹은 갖추지 못한 것이 파도가 물에 의지하면 파도가 많이 나는 것이나 적게 나는 것이나 다수가 일정함이 없다 재교영상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구현행식 같은 것 구현생식이니 8년생식이니 그런 것인가 재교영상에도 나오고 다른 불교사진에도 나오고 환영신은 여기에도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표로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내버려 두까 그냥 두까요 적어볼까요 구현생식 9가지 밝은 것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려요 구현생식 9가지 구현생식 9가지 구현생식 9가지 구현생님 구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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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구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체적으로 다 써야죠. 하나만 써도 예를 들면 다 알아요. 이렇게 아홉 가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그런데 안식이 인연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보고 넓게 시야가 넓은 대신 여건은 더 인연은 아홉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구현생식이라고 합니다. 아홉 가지 인연으로 식이 생긴다. 이 식은 안식입니다. 구현생식. 안식만 구현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첫째 허공이 있어야 되죠. 막히면 못 보잖아요. 통해야 볼 수 있잖아요. 공간은 볼 수 있지만 지금 담 밖에는 담이 막혔으니까 지금 못 보잖아요. 만약에 공이 아니라면 투명체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것은 창으로 가리워도 볼 수가 있죠. 그건 투명체이기 때문에. 또 눈은 밝아야 하던 캄캄한 칠리아 삼경에는 못 보잖아요. 밝은 때라야 색깔을 보고 알지 않아요. 또는 근이 있어야 돼요. 눈이 만약에 멀어버려도 안 되고 눈이 없는 부공사가 되어도 못 보잖아요. 그건 근이라고 하고 안 근. 경이 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볼 바의 대상.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볼 수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카메라 같은 건 없으면 카메라를 볼 수 없잖아요. 그건 경이라요. 경은 깃깔 같은 거 물질이죠. 이것은 안 근이고 육근, 육진 가운데 그런 오진 같은 거. 그리고 또 보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보지. 무심의 경기에서는 또 못 보잖아요. 대학의 친불제원이면 치이불견이라.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보려고 신경을 그쪽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카메라 가만히 놔둬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를 작동해서 찍으려고 해야 찰칵찰칵 찍히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자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는 보려고 하는 작동이요. 보려고 하는 그 신경을 쓰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나와 있죠. 변행 가운데. 변행 가운데 그것이 촉수상사 그런 거 나오죠. 변행에 나오던가. 무엇에 나오던가 나오죠. 어디 나왔어요. 자기 촉수상사 나오잖아요. 자기 촉수상사. 다섯 가지 변행의 제일 첫 마리가 자기 아니요. 그 다음에 제육식이 또 없어도 작용을 못해요. 전호식은 제육식의 발판을 하고서 제육식이 있어야 작용을 하던. 근본식이기 때문에. 제육식은 전호식한테는 조금 모체 역할을 하거든. 제칠식은 더 하고. 제칠식은 제육식보다 더 근본하뇨. 제8식은 최고 근본이고. 그러니까 제8식, 제7식, 제6식 이런 게 없으면 안식도 작용을 못해요. 또 종자가 없으면 작용을 못해요. 저건 좀 알기가 어렵죠. 종자가 없으면 또 작용을 못한다는 것은 안식도 작용할 만한 그전에 종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행은 과거 종자로부터 든 거예요. 사람 되기 전에 벌써 과거의 종자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천진만물을 건설해 놓았잖아요. 천진만물을 먼저 건설해 놓은 것이 사실 종자예요. 그러면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면 내 몸뚱이는 유심조라고 인증이 가지만은 몸뚱이 밖에 저 천진만물, 하늘과 땅 같은 것도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없잖아요. 믿어지지 않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나타나서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도 하늘 땅 천지의 중간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부모도 탄생한 존재인데 내가 천진만물을 상조했다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유식론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그 문제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납득이 되지 않냐는 그 문제가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종자가 바로 그 존재예요. 납득이 안 되는 그 문제는 과거의 종자예요. 우리 사람 되기 전에 벌써 사람 되어서 지금 볼 수 있는 천진만물을 창조해 놓은 그 종자예요. 그러니까 천진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식이 먼저 무엇부터 만드느냐. 선상 기계를 해야 돼. 의심 창조하는 순서입니다. 이런 말은 공개하지 않아야 안 되는 내가 다 아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이 모든 경전에 다 나올 말이에요. 직접 이런 문구는 안 나와도 유심 창조를 하는데도 까닭없이 인연 없이 유심 창조가 될 리가 없거든. 먼저는 기계부터 만들어놓고 이 세상의 태락이 전에 과거 수말년 전부터 먼저 이 세 개, 허공개를 만든 거예요. 기계란 말은 세 개입니다. 또는 허공개. 세 개와 허공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치 번데기라는 놈이 위에 고치가 먼저 실을 토해서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가서 번데기가 들어 앉아서 나 몰라라고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참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겠지 하고 그 속에 들어 앉아 있잖아요. 고치실을 토해서 고치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화탕지역에 들어가잖아요. 펄펄 끓는 물에다 고추를 삶아서 막 찔렀지. 우리가 지금 3개를 창조한 것도 뒤에 고치가 고치집 만들어 놓은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 놓고 번데기가 그 속에 들어 앉아야지. 집을 지놓지도 안 하고 어디서 들어 앉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집을 짓는 것처럼 세계와 허공개, 자기가 살 수 있는 발판 땅덩어리나 자기 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 우주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와서는 우주 세계 가운데도 자기 가문이나 자기 국가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일본에 태어날 것인지 한국에 태어날 것인지 중국에 태어날 것인지 미국에 태어날 것인지 또 그 나라에 태어나도 그 가문을 택하지요. 김치집에 태어날 것인지 박씨집에 태어날 것인지 그래서 가국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뭐 힘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냈자. 이해냈자. 알고 있었으면 나 혼자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근신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요. 창조하는 순서가. 근신이나 자기 육군 자기 몸 안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자예요. 종자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자라고 해서는 보고 듣고 훈습하고 하는 훈습종자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만들어 놓고서 몸을 바꾸던 몸을 받아 놓고 이제 또 이 안식이나 팔식들이 작용을 또 해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들어놓고 우리가 집을 만들어놓고 집에 가서 눕고 앉고 생활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수용을 하죠. 그것과 같이. 그게 바로 종자의 근본이라요. 그것은 벌써 종자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과거 원인을 소급해서 과거 원인을 종자라고 해요.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종자라고 합니다. 과거에 책 속에다가 책으로 저장했던 책 내에 건설되었던 모든 요건들이 종자예요. 종자가 있어야 싹이 터가지고 또 열매가 맺히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작년에 종자가 금년에 열매가 맺히지요. 그러니까 과거 곡식은 벌써 묵은 곡식이 되어버리죠. 종자가 되죠. 핵 곡식은 성숙이 되는데 또 핵 곡식도 더 다음 가면 또 묵은 곡식이 되어서 종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재팔식 속에 그러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야 그거 다 셀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어야 다 알지 일체 종지를 성취하기 전에는 그걸 세밀히 알아내기도 힘들어요. 겨우 안다고 하는 것이 운명 같은 것이나 기륭 화복이나 좀 알고 조금 더 한다고 하시 과거 전생일을 아는 숙명통 이인포체같이 티베트에 무슨 애착이 그렇게 많아져 수십 번을 거기서만 늘 태어난 것처럼 그런 것만 알지 그분도 티베트 나라에서만 그렇게 수십 번을 60여 번 25번인가 태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애착이 보통 애착이 아니죠. 부처님 말씀의 한나무 밑에 사흘밤도 자지 말라는데 무슨 놈은 티베트에 그렇게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 왕사 이인포체가 티베트에서만 수십 번을 근 100여 회를 거기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 그걸 아는 것이 아까 말한 그 정도지 과거 그 미세한 종자를 다 몰라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수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질도 부렸고 과거에 탐심도 되었고 과거에 어리석은 짓도 했고 나쁜 짓도 했고 좋은 짓도 했고 착한 일도 했고 복도 지었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제일 강한 쪽에서 그게 강력한 쪽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